요코가 동시대에 살았다면 친구를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되게 좀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저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하고 쉽고 좋은 걸 원하죠 누구나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팝콘 같은 시대에 다 누구나 쉽고 편하고 좋은 거를 택하겠죠 누가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스러운 것들로 하려고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코 같은 친구를 뒀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피곤했겠지만 뿌듯하다 항상 약은 단 건 아니잖아 약은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쓴 약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주잖아요 치유를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아마 멋진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친구를 삼았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Yourely 야구 Прав πολ Vehicle 맛있게 표시가 있어서 나갈 cease 같은 모든 começar wat fez 물건을 수도iser disruptively 물건을 Alum 인기 ς